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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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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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수임아 으아 나왔다 나왔다 자야야 아 아 저 등장 자동차로 고춧가루 이번에는 산소 헤모글로빈의 포화도가 크리스입니다. 산소 헤모글로빈의 포화도가 크리스입니다. 지난번에는 10분밖에 나갔어요.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공부하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일반 과목도 하루에 한 10분 내지 20분 정도 공부해서 일반 과목, 특히 사회탐구하고 과학탐구 여기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많이 올려놔야 합니다. 그리고 언제라도 집에 가서 있으면 자꾸 논다. 개독이면 학교하고 집 그 외에는 몰라요. 아마 독서실에 간 사람들이 많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요즘은 저렇습니다. 독서실에 올라가서 공부하는 사람들도 보고 독서실에 가서 공부하겠다고 해서 뭐냐 하는 흙에 따라서 독서실에 가서 공부하는 사람들도 보고 독서실에 가서 공부하는 사람들도 보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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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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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